좋아해 계획 개발하고 있는 신기태입니다 나랑 뭐가 하고 싶어서 회사까지 불러드린 거냐고 일하지 않으면 좋지 애인이 있어요 위안은 왜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?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돌아가고 싶은 순간에 그때 그 감정은 생각보다 더 자잘하고 찌질해온 아 진짜 짝새랑 전문가야 뭐야 저희 전작은 해보셨나요? 아마 건물에서 탈출하는 엔딩이었던 것 같아요 도망치는 엔딩 너 내 눈앞에 띄지 마 우리 회사 다섯 명밖에 없다 그리고 네가 무슨 상관? 상관 있지 너가 아직 나 좋아하는 것 같아